피트니스 스타 수원점에 왔습니다. 오전부터 왔으면 많은 남자 선수들 위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후 3시부터 하는 바 아쉽지만 여성 비키니 위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5번 선수님 혹시 무대 끝나셨나요? 네. 인터뷰 1분만... 지금 그랑쿠리 예정자입니다. 아 그랑쿠리 예정자... 코치님이시나요? 저는 헤비급 남편인데 아 남편이세요? 헤비급 3등 했습니다. 같이 인터뷰 한번 부부 인터뷰 한번 3등 하셨고 오늘? 오늘 죽음의 저였습니다. 아 오늘 죽음의 저였던 걸 가만히 달라. 그렇죠. 월드컵에서 죽음의 저. 그렇죠. 어이고. 알겠습니다. 아내 소개 한번 해주시죠. 특별하게. 제 와이프는 이번에 첫 시합을 뛰게 되었는데요. 첫 시합? 네. 트레이너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입니다. 제 옆에서 뒷바라질 하다가 바디 프로필 찍는 겸 몸을 만들었는데 저보다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.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 뿐인데 선수는 자기소개 직접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수 꼭 아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. 만약에 운동인으로서 피트니스적으로 아내가 나보다 더 잘나간다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만 넣어야죠 이제. 히본을 했으니까. 아내 믿고 이제 집에서 내가 가사를 해요. 제가 가사해야죠. 좋습니다. 아내분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 자랑스러웠나요? 아 눈물이 날 뻔한 걸 꼭 참았습니다. 그러면 저희 수천명인 시청자분 안팔서 아내분 꼭 한번 안아주시면 지금 무대가 꼭 있어서 앉지는 못하고 어? 아 또 여기서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평소에 스킨십 안 하시죠? 아 잘합니다. 잘합니다. 다이어트 안 할 땐 잘합니다. 남성분은 무대 끝나셨죠? 혹시 우리 한번만. 네. 자 헤비급 3위. 와우. 와우. 멋있다 멋있다. 이야. 이런 남자기 때문에 이런 남편이니까. 마지막으로 아내분 대표적으로 포직 몇 개만 받을 수 있을까요? 네. 좋습니다.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여기는 수원이고요. 스테이트 테니스 스타 수원 대회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어 처음으로 출전한 비키니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우리 아내분. 아내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 선수십니다. 남편은 강력한 그랑피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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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은 진짜 초기 진짜 대단하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역전 당하셨네요. 아 예. 이제 그만둬야죠. 기쁨의 역전. 자 그러면 우리 아내분이 뭘 수상하셨고 비키니 미디움에 나가서 체급 1위를 했고 심사연 전원 올킬. 그리고 그랑프리전에서도 그랑프리. 첫 시합.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1년 만에. 멋진 챔피언의 자세로 당당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그랑프리구요. 네. 박지훈 선수님. 오늘의 엣지 챔피언. 그랑프리입니다. 여러분들. 네. 너무 몇 달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팬인가요? 네. 제 팬인가요? 네. 감사드립니다. 쿤티비의 최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지훈아 그럼 이쪽으로 와줄까?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어떤 부분이세요? 피지크. 피지크. 가장 좀 신경 쓴 부위. 좋습니다. 네? 저보다 어리다고요 형님? 네. 형님 혹시 실례지만 올해 몇 년생이시죠? 93년생. 아 예. 예. 오인고. 네. 오신 적으로는 삶의 부위에 issued impres向에